어? 이 소리는 뭐지? 어? 선생님 뭐하세요? 아니 이 좋은 기타를 넥을.. 사고를 쳤어요. 아 사고를 치셨어요? 아 좀 넥을 깎고 계시네? 아 이게 피터완 기타죠? 예. 저희 선생님이 넥감을 요거를.. 여기 보이시나요? 마틴 CSD-4115 인데 이게 얼마전에 피터완이 구매했던 기타거든요. 이게 거의 뭐 제가 쳐본 기타들 중에 거의 끝판왕 이었는데 이 기타 넥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친구는 재즈 뮤지션이다 보니까 이 기타랑 똑같은 넥감을 원해서 일단 지금 선생님이 이거 깁슨 송라이터 요 모델을 지금 넥을 깎고 계세요. 사실 뭐 늘상 하시던 작업이라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막 놀라운 건 아닌데 이번에 좀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. 요거 일단은 계속 비교하면서 넥을 맞춰 갈 거고 요게 작업이 끝나면 아마 바니쉬 를 하실 거예요. 네 이상입니다. 에잇 det. 4 5 6